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에 참석해서 어깨춤을 추는 장면이 논란이 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하면 좌파진영, 진보진영에서는 요즘은 우상과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추도식에 가서 저렇게 앉아서 어깨를 들썩 또 목을 움직이면서 손까지 영락없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특히나 그 옆에 있는 문재인과 또 정세균 이 두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는 자세여서 더욱더 김정숙의 춤추는 모습이 도드라져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추도식에 가서 저렇게 춤을 출 수가 있는가 아무리 음악이 빠른 비트가 나온다 손치더라도 신나는 음악이 나온다 손치더라도 추도식은 추도식이다. 그러니까 춤을 추는 것 적절치 않다. 음숙한 분위기에서 춤을 춘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많은 비판들이 쏟아져 놓았습니다. 그러자 노무현 재단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도 시끄러우니까. 거기다가 김정숙 뿐만 아니라 유시민과 또 이 부인인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수까지도 뭐 이게 율동 비슷하게 하는 동작이 보여서 이게 좀 확산이 됐던 것입니다. 유시민만 보더라도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벌리는 걸 보면 선자라스를 끼고 아주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유시민은 여기서 보는 장면이고 또 이렇게 본 유시민도 역시 손까지 움직이면서 뭔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기타를 치는 듯한 손 가지고 움직임이 있어서 이걸 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하고 볼 수 있고 권양숙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보면 권양숙과 함께 김정숙도 함께 보입니다. 권양숙 여사도 박수를 치고 있고 옆에 있는 김정숙은 아주 적극적으로 팔과 어깨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양숙 여사 옆에 있는 문재인은 가만히 있습니다. 또 그 김정숙 옆에 있는 정세균도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몸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개 여기 권양숙, 유시민 그리고 김정숙 이런 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임이 있고 그 가운데 김정숙의 몸놀림이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비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쏟아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노무현재단에서 지금 입장을 내놨습니다. 노무현재단 측은 추도식 자체를 축제 분위기로 준비한 만큼 논란이 아쉽다 하는 입장입니다. 노무현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단은 지난 10주기부터 추모와 슬픔 그리고 애도로부터 벗어나서 희망에 찬 추도식을 준비하기로 했다. 실제 이후로도 슬픔과 애도로만 가득 찬 추도식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추도식의 주제는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로다로 시작해서 강산해시의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빠른 노래도 나오는데 이런 노래도 미리 승곡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거부한 코로나 기간에 있었던 두 번의 추도식은 최소화하고 간소화했는데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서 그래서 참석한 모두가 박수를 치고 어깨에도 들썩이면서 공연을 들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음악이 나와서 반응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고 이렇게 그 음악도 의도적으로 너무 처지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조금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빠른 노래를 했다 하더라도 앉아서 춤을 추는 것은 좀 그렇다. 추도식은 고인을 기리고 또 업적과 그 사람들이 생전에 여러 가지 활동을 기리고 추모하는 자리인데 말하자면 그런데 그 자리에서 춤을 추거나 어깨를 들썩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다. 왜냐하면 저기에 모여있는 상당수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이게 추도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난히 김정숙 그리고 유시민. 유시민은 조금 덜하지만 하여튼 김정숙은 유난히 손까지 움직이면서 이렇게 어깨에 들썩들썩하는 것을 보면 여기가 무대만 펼쳐 놓으면 바로 춤을 출 태생인 것 같다. 하는 것으로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적질치 않다.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무현 재단에서 긴급 입장을 낸 것도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을 계기로 김정숙에 대한 비판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이게 지금 SNS를 통해서 막 퍼지면서 과거에 김정숙이 해외 순방에 갔을 때 필리핀 이런 데 가서 아이돌 그룹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때 함께 무대에 올라가지고 춤을 췄던 영상까지 함께 퍼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또다시 김정숙의 조석하지 못한 처신 또는 김정숙의 나대는 모습 이렇게 나오니까 노무현 재단에서 그렇게 약간 분위기를 띄워서 한 겁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김정숙의 살 깊지 못한 처신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유시민과 권양수 교사의 몸놀림도 좀 과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 진영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상징적인 인물이고 추도식인데 저렇게 앉아가지고 몸과 팔, 어깨까지 들썩들썩 그러면서 춤추는 동작을 보인 것은 뭔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재단에서 입장을 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김정숙의 이런 들썩이고 춤을 추는 영상들은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